안녕하세요 밥먹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버거킹에서 와퍼 2종류, 햄버거 2종류, 사이드로 어니언 링, 코코넛 시림프, 크리미 모짜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치즈소스에 이 불닭소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소스에 불닭소스를 넣어 이 치즈와퍼부터 먹어볼게요 불닭소스에 찍어서 치즈소스에 구독과 좋아요 Rafael 페이러 zeaton 시 East while 치즈소스를 넣어 finalement 알티즈 deactivation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랍스파의 고추를 좋아합니다 매운 영양년도 양념장 정도돼임도 떠있어서 그리고 저는 먹어서 먹어서 먹어가서 먹기도 하고 점점 아직도 먹어야ş 그냥 먹어야하지 않아서 건강한 제작사상 제가 먹기 전에 먹기가 더 Hershey 더 맛있게 맛있었을 해서 바삭바삭 다음은 베이컨 치즈 와퍼 키바삭 아삭 파 단백 Absolutely 넌 롤네 마늘에 넣은 고추장과 고추장도 넣어줘요 고추장은 매콤하고 고추장도 넣어줘요 고추장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추장도 넣어줘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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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못잡을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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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코코넛 시림프가 되게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코코넛 시림프를 치즈소스 치즈소스 두As jag much 다행히 realtà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이제는 목소리가 아까만만 참고로 먹는게 더ρεί해요 초콜릿 소스에 넣은 래 friędh 천천히 먹으면 더 맛 buck은 고추흠이 덜어내면 불닭 마늘이 조금 더unching 고기가요 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크림이 크림이 두 Sinne hon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았다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 좋았다 맛있게 먹으면 좋았다 이건 고구마 맛있게 먹으면 좋았다 두고 곧 이렇게 먹으면 좋았다 해서요 아하 양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달걀 찬물찬물 달걀 찬물찬물 살은 fragan에 너무 맛있었어요 설탕 고춧가루 안에 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덩이 오이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은 되게 지저분하게 먹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깨끗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